난 저기서 먹어야 된다고 해서 꼭 이 중에서 저기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 이제 어디 가실게요? 어디 가실 거예요? 어디 가실게요? 여봉님 그 배는 안전한가요? 찼나요? 네 겸왕님 안녕하세요 어? 찼다고? 아 그러면 좀 돌아다녀야 될까요? 먹으라고요? 저도 사실 자신이 아니 나한테 진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봉님한테 네 서명이에요 소프님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네? 내가 어떤 걸 해주면 되는지 벼사리 아니 원하지 않을 거예요 노래 눈콕이 깝니까? 아이 괜찮은데 촬영하나? 먹자 그러면 엄마 지금 먹을래요? 어 먹고 하신데? 아까 얼굴 나왔다? 내 잘못 아니야 머리 고개를 왜 돌려 갑자기 도망가네? 아하 여러분 저 오늘 부산 왔는데 어머 부산 왔는데 오늘 패션 보실래요? 그렇게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입고 나오셨어요?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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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서 왔냐? 빰빰빰기 멋있네 ruck산하나마니 여기 내가 사는 동네라구요 우리 집 앞에 제거지 말아줘 아디다스 frase 아디나스 안해줘. 머리비가 갈 때까지 아디나스 하나씩 먹어도 맛있을까봐. 아디나스인데 안해줘 혁찬. 나 잠봐도 아디나스야 오늘은. 요즘 어르신데 강릉은 관심이 많지? 아 그래요? 나 잘 몰라 그런게 되는지. 떡볶이 안주었을까? 아니 잠깐만. 저희 뭐 못 구우긴 했는데 오뎅 일단 하나씩 먹고. 이모 우리 만두 진짜. 만두를 또 한 거 아니고. 아 가칠천사님 안녕하세요. 가칠천사님 맞네요. 떡볶이 다 넣어서 먹으려고. 창피해요 여러분. 그냥 떡볶이 1인분 오뎅 먹을 수 있어.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고? 어? 연안이 4차원. 예 저 맞아요. 저 38차원이에요. 38차원이에요. 모르셨군요 연안님. 맨날 와서 그냥 보고 도망가시니까 몰랐지. 그쵸? 저는 38차원이에요. 자. 네. 모덱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? 동그랗게 생긴 건 없어? 아 동그란 거. 네 저 38차원. 자기소개 이렇게 해요. 안녕하세요 연유. 저는 여캠인듯. 여캠 아닌. 그만해. 쿠캠 같은. 쿠캠인 것 같기도 하며. 고마워. 패캠인. 여캠. 38천원에 까도까도 알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연유님입니다. 이게 제 자기소개에요. 간장을 여기 이렇게 따로 담아주셨어요. 여러분 우뎅. 스팡우뎅. 어묵이 본토에요? 어묵이 본토에요? 어묵이 본토에요? 어묵. 우뎅. 술이요? 네 술. 저 술 제일 싫어요. 네. 저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술이에요. 술 안좋아요. 네. 그러면.